4,65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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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4,650분 4,650분 제가 시험을 보면서 제일피트 시험에 투자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93년부터 93년부터 그 전에도 잠깐씩 봤습니다만 꾸준히 매해 보고 있거든요 93년부터 2009년까지는 매해 한 번씩 실시되는 옛날식 버전이죠 2010년부터는 2회씩 지금처럼 N2, N1으로 구분해서 나오는 그런 시험이니까 총 내가 시험한 응시 횟수가 한 30에서 33회 정도 되는데 그걸 분으로 환산한게 4,650분이 되겠고요 근데 역시 4,650분 동안에 30회 시험을 보면서 역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죠 JLPT도 옛날에 그 옛날에 보던 시험 학생들은 문자 어휘라든가 이런 데는 투자를 많이 하고 뭐 집중도 많이 했죠 사실은 그리고 그 대신 청해 파트가 상당히 약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오히려 뭐 메디아 같은 데 노출이 많아서 그런지 듣는 부분은 또 학생이 강해요 강한데 옛날처럼 치열하게 무슨 한자를 외운다던가 단어를 외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전력 투구하는 그런 맛이 좀 약간 옛날 보다는 역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좀 이렇게 집중해서 단어도 외우고 한자 같은 데도 부탁드려보고 지금까지 계속 편하게 공부해 왔으니까 들으면서 그런 걸 어떻게 좀 잡아볼까 라고 이제 그런 데 집중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역시 요즘 학생들은 그 한자라든가 이런 어휘에 좀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독해 파트에서 많은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특히 N2 같은 경우는 N1 같은 경우는 N2에서 한번 접해봤기 때문에 쉽게 이제 이렇게 조금 노력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N1 학생 같은 N2 같은 학생은 N3하고 좀 차원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독해에서 이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런 문제를 만들었고 이런 질문을 출제했는지를 학생들에게 이제 이해시키고 그걸 잡아내게 하는 이제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게 뭐 요즘 제가 느끼는 아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가르쳐겠구나 라고 느끼는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이제 겪은 그 시간이 4,650분이라고 그런 투자를 하면서 저도 그렇게 많이 느끼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주